1시간 후 아니 산아 소세지 더 줄까? 자네 산아 너 그렇게 자면 키 안 커 일어나 산아 야 아 기분 좋다 이런 기분 되게 오랜만이네 꼭 엠티 온 거 같지 않냐? 있죠 심심한데 우리 설마 뽀뽀나 하자는 건 아니겠지? 그건 나한테 찬송이지 마 게임이나 할까요? 게임? 엠티 가서 밤샐 땐 결코 빠질 수 없는 거 그게 뭔데? 진실 게임 진실 게임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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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째 거예요 차례대로 듣고 싶은 사람한테 원하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? 거짓은 안 돼요. 대신에 묵비권은 가능하죠. 묵비권? 그 질문에 대답하기 싫으면 벌칙으로 그 질문한 사람한테... 뽀뽀해주기! 언니까지 왜 그래요? 왜? 재밌잖아. 좋아. 이왕이면 찐하게 프렌치 키스로... 안 돼! 그럼 이마에 뽀뽀해주기? 뭐 그 정도는 괜찮지? 아니... 맞을까? 것도 좋다. 그냥 뽀뽀. 뽀뽀. 나야? 민지훈. 윤지훈. 난 서연이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? 오랜만에 해보고 싶으셨어. 야!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! 아! 오지 마! 아! 저기로 안 가! 내 차례인가? 어. 준표야. 사랑하는 사람이 너 때문에 힘들게 되면 보내줄 수 있냐? 아니. 안 보내. 못 보내. 꽉 움켜쥐고, 꼭 행복하게 해줄 거야. 이제 나지? 금잔디. 전에 도로에서 했던 약속. 아직도 유효하냐?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서 도망치지 않겠다고. 약속할게. 적어도 너희 어머니가 그 이유는 되지 않을 거라는 약속. 약속했던 사람도, 들은 사람도 이제 없으니까. 이제 나지. 응. 우빈 선배. 뭐? 어, 만약에 F4가 여자라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? 뭐? 진짜 궁금하다. 누구예요? 안 돼! 없어! 절대 싫어! 유아 독존에, 4차원에, 냉혈 카사노바랑 평생을 함께 보내라고! 차라리 날 수도원에 보내라! 뭐지? 유아 독존에? 4차원. 냉혈 카사노바? 야! 야, 야! 야, 어쩔 수 없잖아, 너희들 어떻게 할 건데? 저기 가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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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